네 초비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약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 같은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을 것 같습니다. 우승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초비 선수에게 이번 MSI 우승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우승 당시에는 드디어 국제전 우승을 해냈다? 이런 날이 와서 너무 좋았어서 감정이 살짝 북받쳤던 것 같고 지금 MSI 우승한 뒤로는 앞으로 어떤 경기든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긴 상태입니다. 페이츠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페이츠 선수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어 작년에는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2번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연도에는 그냥 오는 기회를 다 잡아서 대회를 우승하고 싶습니다. 네 초비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드디어 국제전 우승하게 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MSI 우승을 통해서 젠지가 올해 골든 로드라고 하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랜드 슬램은 일단 썸머 우승까지 하면 그때부터 그랜드 슬램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기회부터 좀 잡을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페이츠 선수는 이번 MSI 우승까지 더하면서 업적이 더 미대해졌는데요. 이제 정말 역대 최고의 정글러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훌륭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그런 타이틀에 응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조금 더 나는 여기 더 열심히 하겠다 싶은 게 있나요? 일단은 MSI 우승을 하면서 정말 커리어를 만들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커리어를 최대한 많이 쌓고 수도가 남는 거는 커리어밖에 없다 생각해서 남아있는 대회를 다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엔즈 선수 MSI 2024 파이널리스 MVP에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기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픽, 마오카의 블리츠와 같은 픽으로 정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냥 항상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연습 구도에서 그런 것들도 해보고 저런 것들도 해보고 시도를 많이 해봐서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이번 MSI 여정을 통해서 젠지라는 팀이 어떻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어느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MSI에 와서 배운 것은 해외 팀들이 다양한 챔프를 유저 없이 꺼낸다는 점에서 저희도 다양한 챔프를 연습했었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오카이, 블리츠, 리달리, 카자스 다 연습했고 나오진 않았지만 펜현 선수가 샤코도 연습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양성을 배우면서 최대한 다양하게 연습하고 꺼낼 수 있었다는 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펜현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1세트 카소스 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소스 픽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궁금하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결승전이라는 1세트 무대였는데 어떤 배경에서 카소스 픽을 결정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BLG 상대로 어떤 식으로 몇 킥 했다 싶어서 꺼내들게 되셨나요? 일단 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에서 이달리를 꺼내게 되면서 AP 챔피언들이 4,5 뱀핑 내려갔을 때 뱀당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할 챔피언 몇 개 없나 하다가 연습해본 픽이고 BLG가 특히 사이드 운영보다는 한타를 좀 더 선호하는 팀이라 생각해서 한타 단계에서 카소스가 활약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추비 선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추비 선수님의 국제전 첫 우승이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제전에서 우승을 해서 되게 좋고 지금 현재로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도 많은 국제전을 할 것인데 지금 당장은 올해에 열릴 월즈에서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거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젠지는 7년 만에 RCK는 7년 만에 국제전 아마이사에 우승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감이 어떤 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프링 우승을 하고 와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좀 우승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선수들, 팟치님들, 감독들 전부 다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감독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먼저 아마이사 우승 축하드립니다. 젠지 선수분들 모두 다 개인기량이 되게 좋으시고 그러면 이번에 아마이사 우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18년도에 IG라는 팀도 있었고 만약에 IG랑 젠지 비교했을 때 어떤 팀이 더 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하고 뒤에 질문이 너무 강렬해서 앞에 질문을 까먹었는데 IG나 젠지나 다 훌륭한 선수들이 있고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롤드컵 우승가 저한테 대단한 경험이었고 오늘 젠지 선수들하고 같이 한 MSI도 대단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대단하다 하고 싶지 않고 각 해야마다 저는 최고의 성과를 선수들하고 내서 그걸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지 선수분들 기량이 되게 좋으시고 이번에 아마이사 우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선수들이 맨 처음에 합류했을 때부터 되게 베테랑들이었어요. 게임을 이길 줄 아는 선수들이고 운영도 잘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합류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한 팀이 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감독 코치들은 그걸 잘 보조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져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선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먼저 우승 축하드리고요. 안마이사 우승이랑 LCK 우승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나요? 그리고 오늘 빈 선수에게 하고 싶을 말씀이 있나요? 일단 LCK 우승은 제가 첫 우승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이룰 수 없는 걸 이뤘다는 그런 느낌이면 이런 MSI 우승은 제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빈 선수는 오늘 되게 잘 했는데 저희가 팀적으로 잘 한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추비 선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아마이사 우승 하셨고 최강미드라고 최채미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추비 선수 생각에는 앞으로 좀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당장은 좋은 호칭 그런 걸 다 받을 만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목표는 롤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도 세채미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캔년 선수 속에 드린 질문입니다. 4세트 때 베알지 계속 빼던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 당시 젠지 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쌍둥이 타워가 두 개 다 나갔을 때 다행히 트리프타나가 죽은 후 아론을 챙겨서 그때까지 그냥 억제기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상대 텔레와드라던가 그런 걸 최대한 생각하면서 다행히 한타 때 잘 돼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캔년 선수께 질문 드리는데요. 국제전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 MSI를 모두 중국에서 이뤘는데 중국에서 좋은 기억을 쌓은 데 소감과 정글러 최초로 그랜드슬램 달성 소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중국에서의 국제전화 때마다 우승을 하게 돼서 중국에 오면 좋은 기운이 오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한 소감은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남은 대회들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님 질문입니다. 기인 선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빈 선수가 결승 진출 전 인터뷰에서 기인 선수에 대해 제우스 선수보다 한 수 아래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맞대결한 소감과 해당 발언에 대해 해줄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런 인터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늘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근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준비하시면서 가장 경계했던 BLG의 상대 선수는 누구였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법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잘 통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 맨팩에서 보셨다시피 아리탈리아를 고정 변했고요. 그래서 두 챔프를 특히나 잘 쓴다고 생각했었고 바텀 규두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빈 선수가 카멜, 잭스, 특패 등등 다 잘 쓰지만 위에서 견제할 만한 내려왔었고요. 아래에서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바텀하고 위드 쪽을 위에서 저희가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했고 그 밴픽이 그래서 저는 괜찮았었고 플레이적으로도 상대 선수들이 많이 후반 스노우브를 굴리고 뭉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운영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신경 쓰면서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 저는 기인 선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기인 선수가 데뷔 이후로 장시간 우승과 인연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LCK 우승과 MSI 우승을 연달아 했는데 예전에 우승 문턱에서 자졸했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계속 한 번의 우승 이후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승리 플랜이라던가 승리하는 방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좀 더 팀들, 팀이랑 같이 계속 이기다 보니까 승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 질문 더 있으실까요? 채팅장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국민일보 임민석 기자입니다. 저도 기인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서세트 마지막 순간에 되게 좀 치열하고 계산하기가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기인 선수가 인장을 팔고 와드를 사서 상대의 백돌을 막아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백돌을 막아낸다면 우승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드 싸움이 저희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가 백돌을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텔 탈 곳을 좀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 싸움을 하러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핑크를 받고 그렇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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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